야, 코스 봐봐. 생각보다 너무 커. 아니, 너무 커. 너무 커. 아니, 어떻게 돌아가, 이건? 푸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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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느꼈어요. 아무도 못 느꼈네요, 지금. 오, 되게 잘한다. 나 어떡하냐. 박보검 씨는 그냥 정신적인 멘토를. 박보검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이 맞다. 빌리언! 뭐야! 이건 또 끝난 포기입니다. 한 번, 한 번, 한 번. 진짜 좋아! 좋아! 신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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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숙 씨의 꿈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주자의 꿈을 같이 스타트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계주, 김숙 씨께서 네. 지목? 지목이요? 지목을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제시는 일단 안 할 거예요. 제시, 제시의 꿈이 김숙 노예래요. 제시의 꿈은 낮에 듣고 소스러치게 놀랬어요.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해가지고 다섯 번 중 한 분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우와! 엄마 형이 저 신一生 같아요? 첫 스물여덟이에요. 언니 안에 가방 좀! 도시락 도시락 지금 무릎 시려 빨리 나와 먹을 거 먹을 거 오 솜옷 입고 왔어 샤워가 치고 나온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유도복이다 유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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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목소리가 안 나는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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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은 괜찮지 않아? 낙가무라 머리 한 거 보다 낫지 지난번에 김숙씨가 새로운 계주를 지목하기로 하셨는데 뭐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 난 연락 못 받았어 못 받았대 누구한테 했어? 누구 언니 뽑았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어 날씨 너무 좋네 목소리가 좀 지금 급성 후두 기관지염에 걸려가지고 다음 계주는 일단 정하셨어요? 계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계주 뭐 이런 것보다도 좀 가야 될 거 같은데 다 같이 다 같이 안 가면은 앞으로 진행이 조금 어려울 거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내 생각만은 아닐 거예요 기초 시청자들이 예 꿈에 도전한다고 아 그게 사실 제가 꿈이었어요 저 유명 연예인들이랑 MT 가는 게 저 꿈이었어요 얘들한테 단톡방에 그릴 하나 올려야겠다 당연히 가고 싶다고 그러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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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라오는 줄 몰랐어 따라오는 줄 몰랐어 따라오는 줄 몰랐어 서로를 좀 더 알고 지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얘기했지 좀 서로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오늘은 MT를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MT를 가기로 했습니다 엠더스토이니 엠더스토이니 아아 하지만 그냥 MT는 아닙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징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가는 MT는 6개의 꿈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요? 한 사람당 한 가지씩의 꿈이 이번 MT에 들어있을 거예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멤버십 트레이닝을 가는 만큼 각 코스에 도전하는 꿈들은 모두가 다같이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뱃조심 했지? 이상한 거 얘기 안 했지? 언니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에요 언니가 운전하고 가야해요 지금 잠깐만요 안 깨져요? 아 경비? 설마 주겠지? 안 줘 이런 걸 꼼꼼히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든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빕뱅 많이 먹었잖아 추워도 훈련 예쁜 그냥 갖다 대면은 또 그림이구나 나 제작 발표할 때 사진 봤어? 마귀 등장 와 진짜 좋아요 언제 이렇게 걷겠어요 저 진짜 처음으로 걸어봐요 야 뭘 걸어 너 운동 안해? 아니 나 이렇게 벚꽃털처럼 걸어 봐 다들 둘 떠 있는 거 같은데 아 저 진짜 불안해요 나 좀 불안한데 제시가 꿈에 혹시 번지첨프 있었어? 네 야 벚꽃털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꿈 그런 거 있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저기 예? 아 됐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꿈이에요? 네 꿈인데 좀 표현으로 하면 되게 꿈이라고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런 큰 꿈도 말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더 크게 근데 그냥 그건 꿈일 뿐이야 난 진짜 내가 그런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진짜 꿈일 뿐이야 꿈 라디오 나왔어요 하루 이리 좋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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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스 정말 놀러가고 싶었는데 진짜 연기 저기는 이쁜 거 같아 그치 일단은 춘천인데요 번지점프 먼저 하려나 보다 우리 2차 번지점프 아니죠? 딴 데 가자 출발 하니야 너는 지금 연애 안 해? 네 지금 살짝 못하고 있어요 왜? 바빠서? 이상이 아닌 거야? 하겠다는 사람들은 둘 섰지 이상이 아닌 게 좋겠는데 어? 조인석 너무 멋있어요 진짜 변하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저 옛날에 시상식에 갔는데 보자마자 저 진짜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보면 사진이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나만 간직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빠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오빠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초면에 안아주시면 돼요 다 네 그래서 그날 저 무대 너무 오바해가지고 되게 못했어요 언니들 다 저 뮤직뱅크 와줘야 돼요 어 그럼 어 그럼 언제야 제발? 언니도! 아니 언니 약간 또 바쁘지 바쁘지! 아아악! 찍어 있습니다! 진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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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렇게 따라서 쭉 할까? 어휴! 언니 따라서 쭉 할까? 어휴! 어휴! 또 바쁘지! 어휴! 어휴! 또 바쁘지! 아휴! 아휴! 언니 그냥 자! 아휴! 잡이 온다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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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오죽 살게! 아휴! 제시야 여기 어디야? 제시야 여기 어디야? 언니! 청국이야! 언니! 청국이야! 어휴! 청국이야! 아휴! 항상 그냥 최신곡만 들어 아줌마들 미쳤고 뭐하네 여기 야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있는 콧바람 쐬는데 야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있는 콧바람 쐬는데 어 수가 어지러울 텐데 아휴! 자유다! 완전! 조슈! 조슈 뭐하고 있어? 잘 찍고 있어. 좋구만. 웨이프 장난 아니야. 오케이. 어머 어머, 웨이프 장난 아니야. 오케이, 웨이프. 막 이라고 할까? 이런 슈퍼 이런데? 나도, 나도. 언니죠? 언니, 안 드실래요? 이거 당 떨어질 때 짱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좋아하죠. 라면, 라면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저도 이런 게 다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지, 야. 아니,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뻥크대행원 안 되세요? 진짜 좋다, 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 거야. 아, 좋아. 주식소 Consejo con! 언니, 저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언니, 저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야, 너 그거 내가 아까 사랑하는데도 안 자고 언니! 언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떡해, 봐 언니... 언니 옆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음, 맛있지? 밖에서 먹으려니까 더 맛있다 우리 어디 가야? 날씨 예술이다 아니, 아까는 놀기 딱 좋은 날이다 숨어 본? 그게 뭐예요? 그거 있잖아 식물들인데 식물들 맛 꽃 있고 누가 꽃 보고 싶어 있나, 진짜? 꽃 좋아 아니, 여기서 그 겨울 바람에 준다 찍었다던데? 조인성 씨 있는 거 아니야? 어? 보호를 인사, 조인사 여기가 송혜교 집이었잖아 아... 그래? 저 창문에서 맨날 드림캐쳐를 달고 이렇게 송혜교 이곳은 첫 번째 꿈에 도전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수목원에서요? 송혜교, 조인성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촬영 장소이기도 오는 건가요? 조인성을 찾아라? 오나요? 오나요? 자, 이곳에서 꿈을 이룰 첫 번째 꿈 코스의 주인공은 꿈 코스의 주인공은 민요린 씨 어? 민요린 씨 어? 너와 니나 배 나 진짜 아닌데? 저 진짜 오면서도 저일 거라고 상상을 못 하고 왔는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요린 씨가 이곳에서 이루실 꿈은 언니들을 언니들을 변신시켜주시는 꿈이 되겠습니다 얘를 타는 순간이 온다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이거저거 편하게 제가 메이크업을 배워서 그거를 제가 받기만 했지 누군가한테 해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뭔가 메이크업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변신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변신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겠죠? 동생들이 언니들을 변신시켜주면 어떨까? 아니, 왜 이렇게 언니 언니, 언니 느낌이 왜 이렇게 또 우리가 희생당이 그런 느낌이지만 왜 이렇게 묵일하지? 그래도 괜히 우리 아침에 괜히 봐가지고 그러게 2시간씩 한 건데 2시간씩 한 거였어 아니, 나는 메이크업을 배워서 언니들을 예쁘게 아니, 뭐 예쁘게 해주면 되니까 지금 수고 언니 오늘 남자로 변신시켜야 될 거 같아 그리고 좀 약간 더운 느낌으로 왔거든요 나는 오늘 1박 1 놀러 갈 거 같아가지고 눈썹도 안 붙이고 나 이게 훨씬 좋아해, 이런 느낌 근데 어떻게 변신시켜줄 거야? 난 좀 뭔가 엣지 있게 해줘 그럼 이왕 할 거면 본인의 기술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청초 섹시 나는 섹시 섹시 나는 언니를 약간 루티루처럼 될 수 있고 괜찮지? 나는 하면 약간 클레오파트라 스타일 언니는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언니는 섹시 섹시 아니야, 아니야 언니는 좀 약간 웃기게 하자 뭐야? 정의는 웃기게? 지금도 정의 깊은 거야? 티파니 파니, 티파니 저는 별명이 뷰티파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에 관심들 많고 코칭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러블리한테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면 짝대기를 가르쳐 보겠습니다 각자 마음의 결정들을 하시고요 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한 방에 갈게 네, 한 방에 가요 제발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어? 뭐? 어, 한 방에 된대요 아, 진짜?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맞았어? 이거 둘이 된 거야 둘이 된 거고 둘이 된 거고 나 봐봐 아,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슥블리 클레오파트라 내가 펄인다, 펄 자, 바로 뒤에 보시는 건물 2층에 어, 지금 송혜교 있던데 아니야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송혜교 집 아니에요? 가보자, 가보자 나 송혜교 너무 좋아 제일 잊은 거 같아 한 방에서 그럼 나 송혜교처럼 해줘 아, 그런 건 안 돼 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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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블리 이제 한 번 밀어봐요 에어디 가위밤 에어디 가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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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네어 파트라 컨셉이거든요 앵기지않고 프레스 클린 스냅블라이 트러블 투미 스냅블라이 트러블 투미 스냅블라이 트러블 투미 스냅블라이 트러블 투미 이런 거 음~~ 이런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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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엉델스탄 섀도우로 닿아서 섀도우로 닿아서 그리고 얘는 마지막 왕관처럼 이렇게 흥시옵소 좋아요 왜? 모르겠어요 저는 화장할 때 피부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전문가포스가 느껴졌는데 와~~ 오~~ 헉! 근데 필요한 게 더 갖고 와도 돼요? 예 갖고 와 갖고 와 쉿 쉿 쉿 준비함 쉿 쉿 쉿 쉿 쉿 커버랑 아이브로 펜슬 볼터치 그리고 그리고 다 나눠갈까? 어 야 컨셀러 브러쉬 어딨어? 우씨 뭉클 받아? 달라요 언니 다 달라요 아 언더아이 이걸로 하면 돼? 응 볼터치 볼터치 무슨걸로 하면 돼? 쉿 쉿 라틱스 컨셀러 쓰는 거 어디있지? 네 우리 장비가 너무 많아졌어 우리 장비가 너무 많아졌어 미안해요 이게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 그래 나 믿음이 간다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에서? 네 잠깐만 난 그냥 잘게 외국 쪽인 느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진 너무 못 받아 진짜 신물 이쁜데 진짜 이뻐 내가 사진을 진짜 안 받아 실물 그쵸? 실물 그쵸? 실물 대한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머리 딸 수 있을까? 얼마큼 있다고요? 30분이요 우리 5분 안에 끝나 나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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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에프터 서류 한번 제가 끌을게요 자 시작합니다 시 근데 우리 작 작 작 작 이제 제가 지금 왜 어떤데? 언니 지금 잘생각해 근데 왜 웃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웃어 아니 무슨 얘기야 지금 아예 언니 아니에요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나는 하면은 약간 클레오파트라 스타일 어울릴 거 같잖아 파라오의 여자 파라오의 여자 웃기려고 하지마 나같고 웃기려고 하지마 예쁘게 해 재미없게 해 자 요즘에는 요즘에 핫팁은 걸그룹 애들은 그린베이스를 사용해요 누가 그린을 쓰냐 정말 정말 초록색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출력된 거 아니야? 아니요 언니 나 언니 스쿨리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딱 이 볼 있는 데랑 이렇게 트이전 끝에 있는 데 딱 조명을 쳤을 때 더 밝혀주는 위치를 이게 흡수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보통 이게 흡수가 되지도 않기 전에 파운데이션을 얹어버리면 떠버릴 것 같아요 어때요? 전문가 같아요? 어 너무 좋아 진짜 이것만 이거 한 번만 보여줘 이것만 해도 하얘져요 언니 파운데이션 발랐지? 응 그럼 안 발라라 이따 루스누가 눈썹이 좀 올라갔네 갈매기 완전 갈매기 그러니까 교포들이 눈썹이 좀 이래요 언니 이쪽은 자기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잘... 아...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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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아치 아치 머리를... 정수리 정수리 지금 이 1년의 과정이 뭐... 말 걸지 마세요 일단은... 이 언니 눈썹이 지금 약간 엉망진창이라서 외국 눈썹을 못하며 그 각이... 그리고 눈썹이 너무... 짧아... 내 눈썹이 엉망진창이라고... 네... 잠깐만... 이쪽 하는 게... 아하하하하하 눈썹 짝짝이야 아하... 눈썹 짝짝이야 아니... 저는 눈썹이 다 짝짝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똑같이 그리는 뭐 노하우 같은 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청자들에게 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덧붙일까요? 네 설명을 덧붙이면 좋죠 네... 피가 생긴? 이렇게... 급하게 수정 봐야 될 때 이런 면봉으로 면봉으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 아...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눈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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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면 돼요 아 이게 눈썹에는 이게 클레오파트라는 눈썹 이렇게 딱 산을 살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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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듯이 그려주시면 느낌나 하... 웃는데? 카메라 또는 웃는데? 아 웃잖아 털 안 웃으시던 분이 또 웃으시는데? 아니 아니 지금 느낌 나고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문학까지 왔어요 지금 점을 하나 찍을까? 그리고 입술 이렇게 섀도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저것만 이게 되게 전문적이라니까요 언니 네... 그럴 거야? 너만 믿는데 클레오파트라 지금 문 집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윤곽을 잡으려고요 어... 많이 깎아주세요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5kg 정도로 보이게 되실까? 위 위치가 어디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턱을 당겨봐요 사실 여기 경계선이 생겨야 얼굴이 좀 더 작아보거든요 여기를 좀 많이 깎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늙는 게 더 중요해 네 여기 턱 다 날려주세요 아 언니? 돌려깎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날려주세요 아 언니? 돌려깎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남자들이 이 프로그램 보겠다 이걸 남자들이 이 프로그램 보겠다 이걸 볼 뜻이 무슨 걸로 하는 거야? 쉐진이랑? 이렇게 셰도우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언니... 자 10분 남았습니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어 안 돼 10분 남았습니다 시간 되게 많은데? 예쁜데요? 좀 더 약간... 이런 표정 보잖아요 명의적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입술 입술 레츠고! 빨간색 너무 무서워 보인다 완전 진한 깜한 색을 넣을까? 입술을? 진한 깜한 색을 넣을까? 저희 대왕의 하이라이트 왕강 이거 아이디어 좋은 거 같아 나 진짜 제일 이쁠 거 같아 근데... 느낌나? 아 진짜 이뻐 느낌나? 응 홍진경씨 거울은 보고 있지 못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원래 라이노하고 홈호사 부츠 그러면 어느 정도 못생긴 여자도 기본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이상을 할 것이다 의상도 입으러 그렇게 이쁘신 거 같아요 약간 입었다 보니까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랑 아 진짜 이뻐 진짜 이뻐요 내가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초상황이나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등 아니야? 자... 어? 잠깐만 이게 섹시한데? 이게 섹시한데? 아니 루시 룰을 원래... 나 원래 머리 이렇게 해요 근데 머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할 거 같아 잠깐만... 내 머리도 이렇게 안 하는데... 되게 약해... 나 이기죠? 장난치네 이거 잠깐만... 어허... 누나를... 내 입아! 내 두피! 언니 머리 감았죠? 진경 언니뭐야 진경언니 기대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미리 언니 제 기기들이야 저쪽에 송혜규 씨 보이시죠? 네 찬물에... 창문에... 송혜규보다 예쁘게 메이크업 오버된 언니들이 얼굴을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얼굴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옆 창... 아, 못 돼! 무서워! 아니, 저 언니랑 비교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저기 옆에서 나오는 거는 좀... 예쁜 여자도 이렇게 나타나면 무서워, 이거 지금 너희 너무 무거워 아, 눈썹 두 개 붙였어? 어 나 미국 사람 된 거 같아 어? 진짜? 요포 같다고 그랬어 어, 괜찮겠는데 티파니는 진짜 정성을 다했어 언니, 나 사람들 반응 나쁘지 않아 나는 거울을 못 봤어, 아직까지 아, 그래? 반응이 괜찮아? 응 이렇게 청초, 섹시 러블리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루시 루처럼 될 수 있고 다 작가님들서 다 괜찮다고 그랬어 아, 그래? 그런 웃긴다는 얘기 얼굴? 누구부터 나와요? 자, 먼저 라미랑 씨 나올 텐데 우리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이따 컨셉은 없고요 이따 컨셉은 없고요 그냥 얼굴 자체에 쌍꺼풀이 없고 동현, 동현 쪽으로, 민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했습니다 그래, 뭐 사실이 없어요, 그냥 기대됩니다 기대돼 목소리가 들려 아, 저요? 자, 첫 번째 나! 언니, 무조건 옆, 옆머리 내가 모르고 그렇게 켰어 언니, 옆에 이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 꺼졌어 이거 꺼졌어 이거 꺼졌어 오케이 오케이 끝! 해외 들으세요 제시 같은데요? 제 시 것들이요? 나 라시야 나 라시야 라시야 진짜 웃긴 놈아 섹시해 오 섹시해요 언니 아 진짜 섹시해 청순에 이디터 가려면 너무 가볼려 언니 안돼? 섹시해? 아니 괜찮다 콧대 괜찮아? 오 섹시 나 라시야 할리우드 갈 수 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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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ine 아직 안 나왔네? 언니 예쁘다 언니 예쁘다 섹시해 이거 되게 실력자 메이크업이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나트럴하게 응 응 표정은 하지마 근데 목이 너무 아파 아까 아플 것 같아 쑥블리 언니 아 이거 소원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에 푹 빠진 쑥 언니의 그런 러블리함을 살려내는 핑크핑크한 목소리가 박상민이야 목에 자리 좀 해야지 쑥블리 아플ius 한국의 este 아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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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아플수 아플수 진심 차려 나의 마음 아우 똑같네 넌 내 거 같아 내 맘에 맘이 타러 엄청 핑크핑크하잖아 지금 눈이 더 피곤해졌어 귀엽네 귀엽네 목소리가 너무 걸그레 오길랑 너무 좀 달라 자세히 봐봐 여보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그냥 여기 봐 여기 심각해요 그리고 여기 왜 그래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언니 떼 안 민 것 같아 떼 안 민 것 같아 블래밍 좀 잘해드릴게요 오늘 잘못했어요 쉐딩은 다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게 예뻐요 괜찮아 괜찮아 언니 나는 약간 느낌 난대 지금 우리가 1등 아니야? 고마워 혜리나 진경 언니의 컨셉은 머리 스타일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거든요 약간 클레오파트라 진지해 진지해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저 말 안 하고 계속 진짜 메이크업 했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배워서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받기만 했지 누군가한테 해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약간의 엘에 지지하게 섹시한 컨셉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언니 오늘 꿈 이뤘네요 아 그럼 꿈 이뤄질 줄 몰랐어 여기까지 와서 이 꿈 이뤄질 줄 몰랐어 아니야, 얘 진짜 예뻐봐 야, 못생긴 것 같아 빨리 나와요 이런 라이너를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언니 클리어 파트라, 우리 여신, 여신 어, 기대돼 여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 이상을 할 것이다 여신, 여신 근데 파장을을 진짜 잘하면 잘했어 오, 파장을 할 수가 있고 파장을 진짜 잘하면 잘했어 승리의 정림 승리의 정림 승리의 정림 느낌 나오고 있어요. 언니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의 정림 승리의 정림 승리의 정림 승리의 정림 지금 저희 팀은 클리어 파트라가 문 앞에 왔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라이노하고 속눈썹 붙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못생기는 여자도 기본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이상을 할 것이다. 기본 이상은 할 것이다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장난 아니지? 아 진짜 예쁘지? 진짜 예쁘지? 인형이야 인형 아 근데 너무 예뻐 아 근데 너무 예뻐 아 근데 너무 예뻐 아니 나 진짜 인형인 줄 알았는데 어우 장난이야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죠? 여기 턱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여요? 어? 이거를 되게 잘 이렇게 아 진짜 잘했다 거의 그림을 보여주니까 야 니 얼굴 안 봤지? 언니 진짜 예뻐 언니 진짜 예뻐 언니 진짜 예뻐 나 아직 안 봤어 나 그냥 지금 너무 좋거든? 나 그냥 안 봤게 되면 그냥 이랬는데 아까보다 훨씬 나 안 한 것보다 지금이 언니 더 나요 언니 평소에 이렇게 해요 평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언니 봐봐 어 뭐야? 언니 봐봐 그래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언니 나 괜찮은데 언니 언니 니 얼굴 한 번 봐야 돼 언니 니 얼굴 한 번 봐야 돼 니 얼굴 한 번 봐야 되잖아 야 뭐야 뭐야 야 야 왜 와 아니 왜 와 아니 왜 와 야 언니 저기 와 봐봐요 언니 나 언니 한 세금 찍고 싶어요 어머어머 괜찮다 어? 나 너무 부끄러워 이 언니 그냥 섹시해졌어 진짜 갑자기 언니 완전 짱이 아니 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왜 지경아 이거 볼래 안 볼래 거울 볼래 안 볼래 거울 볼래 안 볼래 자세하게는 안 볼래 자세하게 그냥 얼핏 얼핏 봤는데 그냥 자세하게는 안 볼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 아니 지금 이렇게 근데 괜찮아 언니 아 진짜 예뻐 평소에 이렇게 안 하지 화장을 언니 이렇게 빛으로 빛에다가 오케이 레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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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뻐 아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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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언니 저게 아주 지 얼굴 아니라고 정말 지 얼굴 아니라고 정말 야 사진은 제일 잘 나오세요 야 근데 사진이 제일 잘 나오세요 사진은 제일 잘 나오세요 사진은 사진은 사진이 뭐냐면 이게 사진의 인자야 사진 잘 나오는 질ということ 사진 cell장 양자 님과 모델 컨셉으로 쭈 famously 지는 저는 꿈을 확실히 이룬 것 같아요 진짜 이차 tête 이제 바로 두 번째 꿈 갑니다. 바로요? 밥 안 먹어요? 커피라도 좀? 들어보시면 안 돼요? 뭔가 밥 먹는 데 있나? 두 번째 꿈을 이룰 주인공은 김숙 씨 되겠습니다. 똥 꿇어요? 아니 예. 똥 꿇어요? 아니 예. 또 왜 이래요? 야 똥 꿇어가 뭐야? 야 똥 꿇어가 뭐야? 오늘은 여섯 분의 꿈이 다 들어있습니다. 언니 잘 생각해봐요. 나 뭐했지? 스웨덴, 스웨델 가는 거. 나무 보러 가는 거?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 응. 나 뭐했지? 언니 요리 배우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요리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뭐지? 김숙 씨께서는 뭔가 혼자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 소소한 건 얘기해도 돼? 그냥 나는 사실 혼자 하는 거 못한다? 저 혼자서 밥을 못 먹거든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고개 치면 나도 못해봤지. 저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고객님? 진짜 그게 용기가 안 나. 근데 봐봐요. 이게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카메라도 오잖아. 제대로 꿈을 잃어보려면 언니한테 카메라를 그냥 6mm를 주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야. 이렇게 카메라에서 혼자 먹는 게 아니야. 에이, 저 없다. 우리끼리 먹는 거고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니들 다 같이 하라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여섯 분 모두 김숙 씨의 꿈인 혼자서 밥 먹기에 동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 혼자 가요? 오 마이 갓. 여섯 분 모두 김숙 씨의 꿈인 혼자서 밥 먹기에 동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 혼자 가요? 오 마이 갓. 진영이 저러고 혼자 가요? 언니, 이런 손 좀 안 와. 궁금한 게 카메라가 따라와니 우리가 찍어요. 카메라 드리기만 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셀프 연출? 아, 근데 혼자 가면 많이 못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저거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혼자 밥 먹기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차 마시기. 디저트. 테이크아웃. 고기 뷔페. 고기 뷔페. 고기 뷔페. 고기 뷔페. 고기 뷔페. 고기 뷔페. 고수네 고수. 나 얼마 전에 등심 가서 혼자 등심 2인공 구워먹고 왔어. 진짜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몇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에요 그러고 들어가서 계속 전화하면서 연기했어. 왜 안 오냐고. 올 사람도 없는데. 혼자 한 번도 식사해보신 적 없다. 식당에서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나와서 혼자 먹은 적이 없어요. 네티즌들이 혼자 밥 먹기 단계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일 쉬운 단계입니다. 1단계. 푸드코트에서 혼자 먹기. 아 쉽지. 아 그거야 물건이지. 2단계. 패스트푸드 혼자 먹기. 패스트푸드 좋지. 3단계. 도시락 혼자 먹기. 나 이거 좋아. 4단계. 4단계. 맛집 가서 혼자 먹기. 5단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기. 언니가 왠지 뽑힐 것 같아. 언니 가야 하는데. 언니 사람 제일 많은데 보내주세요 제발. 제발. 마지막 6단계 최고 난이도의 혼자 먹기 단계입니다. 고깃집에서 혼자 먹기. 와우. 언니 저번 주 벌써 한 거 하지? 언니 근데 오늘은 플레어 파트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다르지. 뭐야?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우리가 뽑는 거예요? 제일 끝. 누가 먼저 가요? 일단 김숙 씨가 먼저. 진짜. 이게 진행이 다 김숙 언니 때문에. 아 좀 쉬운 거 하나 뽑아야 하는데. 언니가 나머지 언니가 나눠주세요. 아니야. 언니 또 또 옷을 입었네. 언니 또 입어주면 어떡해. 이 바지 숙박을 나눠서. 정말 뒤에서 뽑으면 다리가. 우리 헤비로 언니의 꿈 이룰 때 진짜 바지 하나 사주기로 하자. 진짜. 나이도 시키겠다. 지금 자기 체험에 맞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 뽑아 가겠습니다. 봐도 돼요? 뭔가 이상해. 솔직해. 봐도 돼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그럼 괜찮아. 김숙 씨부터 공개하시죠. 언니 진짜 제발 고깃집이라. 우와! 우와! 잘하라. 고깃집이라. 왜 내 고깃집이라. 왜 고깃집이야. 아니 이거. 여기 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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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이. 예능이 내일 언니 꼼이기 때문에 진짜 딱딱이 올라왔어 그게 한번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 이제 괜찮아 반천역도 달라고 하면 돼 처음이야 처음 너 안 해봤잖아 안 해봤어 근데 난 고깃집을 안 가 오 1단계야 도시락 도시락 아 도시락 많이 없잖아요 음식이 예전에 상담이 만드셨습니다 뭐지 뭐지? 밥 중에 닭갈들이고 먹고 있어요 와우 고기 짓도 못했어 선생님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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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불리 메시지 제발 나오지 마 제발 언니가 넣어야 돼 아 몰라 몰라 이거 진짜 엄지 좋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로 한 번 아이씨 아아 아아 헬스무스이겠다 헬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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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거기 아 아 거기 언니 언니는 왜 그걸 못해? 쑥스러워? 일단 혼자가 두려워 아 혼자가 두려워 아 혼자가 두려워 집에 있는 거 좋아해 아 그냥 아무도 없는 혼자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다수가 있는 밖에는 언니 혼자서 영화도 안 봐? 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 언제 행복하냐 아 혼자 있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어요 뭐 재밌는 영화 보면서 먹을 때 한입 딱 깨물 때 너무 행복해요 아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참아질 적도 없어요 아 정말? 아 너무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 의외다 아 연기 아 수기언니의 혼자 밥먹기 공원에 왔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깔아서 이런 싸인 붙여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애를 보면 제가 봐도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배고픈 관계로 빨리 밥을 꺼내서 잘 골랐던 판이야 샌드위치, 각종 김밥들, 각종 몰들 이거 맛있어 이거 너무 큰데? 사람 없으니까 밥 들어갈까요? 제일 좋아하는 건 라면 삼겹살, 윤호다 삼겹살, 윤호다 윤호국, 감자전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신세계가 새로운 날 발견 아 근데 아는 사람이 많으신가? 아 이거 이거 이것도 뭐야? 아 지금 혼자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명이세요? 저 한 명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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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으로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스테이크 꼭 드셔야 되세요 네 그거 돼요? 그거 할인카드? 아 네 할인카드 돼요 그러면 3만원 안 드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요 10% 할인되는 거라서 됐어요 그러면 샐러드 바랑 이거 이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샐러드 바를 제가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로 어떻게 이용하지? 근데 이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한번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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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예능에서 혼자 밥 먹기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밥 먹기 네 네 오늘 밤 11시에요 건강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시원해요 아니 저 근데 원래 패밀리 레스토랑 자체를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 먹게 될 줄 저는 사실 도시락이 됐으면 해줬어요 제가 잘 먹게 될 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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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우니까 세게 세게 전활 kot 환영 저도 PTSD 조혁언니가 혼자 밥먹는거 도전해보고싶다 그래서 그거 다 같이 도전하는건데 지금 이제 스테이크 먹을거야 나 혼자 난 혼자 먹어도 우아하게 먹으라 멋있게 알았어 먹다가 또 중간에 누가 전화오면 전화도 받고 그래야되네 어 근데 나 전화올사람이 없어 아빠도 좀 이따 전화해줄까? 그래 좀 이따가 한 5분 이따 10분 이따 그래 응 알아서 그럼 또 전화올게 알았어 알았어 응 응 응 저희 아빠에요 본격적인 메인 요리 스테이크를 혼자 저희 아빠의 당부대로 우아하고 멋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근데 아까 저럴 때는 저를 알아보신 눈치였는데 진짜 그냥 내비주시네요 아무런 말을 안 걸고 원래 이럴 때 원래 이럴 때 셀카를 샀는데 셀카를 샀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희 아빠 5분 뒤에 전화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정확히 아빠가 전화하고 오고 있어요 응 그래 이제 음식이 나왔어? 어 지금 먹고 있어 완전 맛있어 아 근데 혼자 먹는 게 나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새로 뵐 거 아니네 아빠 혼자서 밥 먹어 본 적 있어? 혼자서? 응 아빠 혼자서 밥 먹어 본 적 많지 식당에서 밥 먹어 본 적 있다고? 그럼 그래? 그래? 네 하여튼 나는 제 천천히 잘 먹고 응 그래 하여튼 촬영 잘 하고 때로 아빠는 이제 집에 딱 가서 딱 알아서 시청을 잘 할 테니까 알겠어 첫 방 보고 연락해 그래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야 돼 응 알았어 응 응 다 먹었어? 아까도 먹었어요 아까 다 먹었어 나 봐라 나 팥자 먹고 스테이크 먹고 샐러드 과일 먹고 요거트 먹고 소지엘 소지엘 나 금방 먹고 만나러 갈게 응 알았어 응 저희 지금 단체 커플방에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아 그럼요 아까님부터 여기 혹시 앉아 계셨어요? 네 아우 이제 와서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왜 네 저희 오늘 첫 방이에요 열한 시에요 열한 시에요 네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타지 타지 아 이거 팔짱 낄까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오늘 방송 꼭 보세요 네 오늘 방송 꼭 보세요 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 먹기 5단계 완료 진짜 이거 어떻게 하네요 조린이 진짜 사실 저한테는 뭐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 밥 먹는 거는 정말 식은죽 먹기인데요 이게 왜 어렵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니 이런 거 좀 안 먹어 아 나 저 이놈의 인기 진짜 아우 진짜 지겹다 지겨워 인기야 아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치킨버거 있나요? 네 치킨버거 있어요 예예 사투로 해도 될까요? 아 네네 그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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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저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데 제가 되게 의식이 되는 왜 이러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느껴주시는 것 같은데 약간 네? 짰죠? 일부러 느껴주기로 했죠 지금 뭐? 타락 타락 고마워 문어 많이 부끄러웠는데 고맙다 고마워 문어 많이 부끄러웠는데 고맙다 문어 많이 부끄러웠는데 고맙다 혹시 옥수 영수도 꼭 받아주셔야 돼요 인서트를 언니가 찍으셔야 돼서 고기가 나오면 한 번만 이렇게 10초만 찍어줘 이거는 언니가 앉으면 이렇게 열어서 나를 버리고 갔어 손님이 아무도 없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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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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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름도 없는데 지금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저기 혼자 떠들고 아휴 네네 네 저 1.5 닭갈비 하나랑 맛국수를 일단 주세요 밥은 이따가 먹어보고 밥은 이따가 먹어보고 . 1.5인분 1.5인분 여기에 고치즈가 2.5인분 채즈가 올라갑니다 으 으 다음은 한번 먹어볼까 아 볶음밥도 먹어야겠네 음 네 음 음 다이어트 중인데 음 음 음 음 음 어디 가시나요? 누가 닭갈비가 먹고 싶다고 그랬었지? 또린이가 그랬어 혼자 먹기 아깝다 사장님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네 알죠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우리 다 같이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역시 음식은 함께 먹는 게 맞아 혼자 먹으니까 진짜 먹어요 좀 약간 찐뼈이 있는데 이게 항상 김숙 언니의 꿈들이 항상 제일 어려워 아니 나도 솔직히 밥을 혼자 먹은 적이 없거든요 집에 말고는 요즘엔 그 다음은 자세한 시간을 빨리 먹고 가요 좀 더 빨리 먹고 가요 빨리 먹고 가는 게 슬슬 사람들 들어온다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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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더 빨리 혼자 고깃집에 도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명, 한 명이요. 네. 네. 나만 안 어색하면 되나? 아, 주문은 어떡해. 아, 예. 저요. 네. 원래 혼자 먹기. 뭐가 제일 좋습니까? 뭐 드시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돼지갈비 하나랑 갈매기살 하나. 예. 예. stan 보살he! . nam. . . . . . 혼자 오니까 좋네요 우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야 한다 해보니까 괜찮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집에서 연기가 좀 나는데 저기, 된장소면도 맛있습니까? 네 이거 안 시켜서 못 해버렸어 어머, 어머 너무 맛있어 고기 혼자 구워 먹기 강추합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혼자 고기 드시러 가세요 당당하게 아이, 나 좀 체질에 맞네 이게 물 많이 먹었어요? 응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나도 아, 지금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아, 뭐지? 언니 나 죽는 줄 알았어 아, 진짜... 혼자 먹는 게 걸쭉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말도 안 걸고 안 쳐다보고 너무 민망한 거야 뭔지 알죠, 언니? 내 얼굴 만들어 온 거 봐 언니, 근데 진짜 예쁜데 나는 뭐? 아, 진짜야 언니 언니 오늘 누웠어 언니 목소리 때문에 이거 면역력 높이는 건데 커플 사장으로 하루에 6개 먹거든요 뭔데? 비타민이에요 면역력 높여주는 거라 다음에 언니들 거 다 챙겨오겠습니다 이거 되게 힘든 거 알거든요 저 작년에 성대결절... 면역력 많이 안 좋은데 뭐 면역력 높이 근데 제작진은 근데 자꾸... 나 원래 벨트 안 차거든요 노트북 타봤는데 자꾸 벨트를 차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홍보 다들 우리 나이 때는 여기를 한 번씩 다 지나갈 수 있지 오늘 왠지 번지점프 할 거 같아 아니, 밥을 먹여놓고 번지점프를 시키는 거는... 지금 거꾸로 내려가면 우리 다 분수 우와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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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칠판이 꿈 아니야? 언니 이거 칠판 아니에요? 멤버들이랑 놀이공원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데뷔하고 가보려고 노력했는데 오래 못, 버텼어요 놀이공원 가게 해줄 거예요 저 엄청 좋아해요 언니 제가 원하던 놀이공원은 아닌데요 어쨌든 놀이공원은 이게 네 꿈인지 몰라 이거 내 꿈 아니에요? 자, 이번 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티파니 나 아닌데요, 여기 티파니 당첨! 꿈의 장소에 왔습니다 근데 머리띠랑 손바탕 같은 거 없어요? 하하하하 그런 게 재미네 그쵸? 야, 이거 디즈니 월드 아이노아 야, 이거 디즈니 월드 아이노아 디즈니 월드 아닙니다, 여기 아니, 뭐부터 하고 싶어? 가벼운 부분도 하잖아 뭐가 있어요? 불러보자 불러보세요 야, 저 두더지도 있고 뭐 일단 저희 이따가 농구, 언니들의 슬램덩크니까 농구 한번 보여주고 다투는 기본을 연습하고 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내가 사겼다고 아이고 운전 즐기기 시작했어요 운전 지금 마음에 들어 저 해봐 맥끝을 타기 언니 당연히 맥끝을 타야죠 아이는 맥끝을 타고 저희 월드 명 끊어주세요 뭐? 바이킹 타라고? 사실 다 탔으면 좋겠는데요 애기들 미니는 완전 그건 없어요 미니 타자, 미니 영수증 끊어주세요 아니 이거 수건이 왜 안 와? 수건이 왜 안 와? 애들 탈 때까지 나 숨어 있을 거야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놀이공원은 좋아? 나 진짜 싫어해 놀이공원은 좋아? 나 진짜 싫어해 아 무서워 김수건이 어디 있어요? 언니 언니 어디 있지? 언니 뭐 해? 언니 뭐 해? 나 언니 기다리고 있었잖아 안 하려고? 빨리 와 우리 마라 아저씨가 빨리 와 아 너무 슬퍼 내 아저씨야 언니 저기요 야 선빈 할까요? 네 나 너무 슬퍼 왜 안 돼? 근데 수건이 왜 안 돼? 왜 안 돼요? 아 너무 무서워 언니 언니 왜 안 돼? 진짜 언니 찌질이야? 어 죄송해요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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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정신 왜 이러는 프로 정신 언니 마이킹이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자 천천히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 주세요 빨리 올라가 주세요 그럼 우리 소리 지르지 않는 거 해? 맞았어 소리 안 지르기 안 나와 소리가 아 잠깐만 아이씨 아 나 못하겠어 아이씨 소리가 안 나와 어숙이 울려 그래 언니 연기 하지 마 연기 좀 안 나와 아 진짜 아 나 못하겠어 아니 안 되겠어 어 나 못하겠어 아 나 못하겠어 아 진짜 못하겠어 아 진짜 못하겠어 나 지금 못하겠어 나 지금 못하겠어 헤어져요 아 진짜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 나 못하겠어 아니 리언니 아 이 친구 안 하는 거야 아니 리언니 진짜 너무 웃겨 나도 안 타 아니 언니 언니가 생긴 거는 이 배를 만들 것 같아 언니 나도 안 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왜 왜 이렇게 웃겨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 쟤는 다 뛰는데 왜 안다 너 언니 언니 목소리 때문에 이거 면역력 높이는 거 같아 해 비타민이에요 아니 근데 내리나신 표정이 왜 그래 근데 역시 연기자야 나 안담배도 내리나요 어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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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예 시키는 게 내 꿈이야 그럼 숙이 혼자 권지해 숙이 혼자 권지해 숙이 혼자 권지해 내 숙이 혼자 권지해 우야 나 그냥 살짝 토할 거 같아 어 진짜 토할 거 같아 진짜 토할 거 같아 여보 Apps 운병 하나도 안 무서워 언니 완전 완전 고마워 뭔가 느낌이 와 怎樣 absolutely 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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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높아 약간 높아 오 엉덩이 살짝 아 아 아 아니야 계속 가 야 2번 2번 치지 마 치지 마 고마워 고마워 계속 바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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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나 재밌어 언니 난 너의 악어의 눈물을 봤어 이제 안 속을 거야 언니 잘한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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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제 노예는 지금 우리가 빙글러 사서 숙이 잡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수미한테 왜 이래? 나 필요 없어 내 꿈에 별로 안 찼니 아니 아니 이런 말이야 다들 꿈이 안 좋다 언니 꿈이 제일 꿈이 제일 중요하지 언니 하는 게 진짜 말이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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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아니에요 아, 참아 아! 아! 재밌어 재밌는데? 아, 석신이요. 왜 나왔어요? 해! 같이 해, 해? 해! 지금 아니야, 여기가 지금 구멍이거든요. 새로운 그룹 멤버들이 생기잖아요. 뭔가 다시 막내 되는 것도 좋고요. 잘한다!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알려주고 싶고 그런 공간이 저한테 생기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든든해요. 이런 모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죠. 땡큐! 여러분이 예쁘게 해. 우리의 가운데들은 우리의 가운데들! 우리의 가운데들! 우리의 가운데들! 재치! 우리의 가운데들! 하나, 둘, 하나, 둘, 셋! 선생님! 버스포 상관님! 지금의 가운데들! 그때는 정말 잘 모르는데 누가 보고싶은 장면들입니다. 과목적이야 난 아직도 내가 이방인인 것 같아 미워 내 청춘의 상징 몸에 베일 라면 냄새 콤팡이 걷어내고